마이티 가드는 레디, 헬프, 큐어, 가드가 합체한 카봇입니다. 항상 자신만만한 지휘차 레디, 신중한 성격의 구급차 큐어, 불을 끄는게 취미인 소방차 가드, 해결책을 제시하는 헬리콥터 헬프, 이 넷이 모여 최강의 구조대, 카봇이 되는 것이지요. 자신감이 넘치는 경찰 헬리콥터 썬더, 빠른 행동의 지휘자 스피드, 더돌적인 경찰 장갑차 터보, 깜찍이 경찰 버스, 카드, 이 넷이 모인다면 모든 악담들을 다 몰려줄 수가 있다고요. 그렇다면 둘의 활약상으로 대결을 해보도록 합시다.